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까지 입니다 바 이트 나데 부 샤레 하 하 보트 예 그리고 이트 나데 부 나데 부는 나다 부 나다 부는 인사이트 임펠 인사이트 기꺼이 그래서 이트 파일 이라고 했네요 이트 이트에 나다 부가 있고 우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우가 3인칭 복수 이트가 미완료 미완료 이트 파일 그래서 제규형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을 하여서 드렸습니다 샤레 샤레 하 아보트 그 집안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지도자라는 것은 아비의 지도자 가문의 장들 이렇게 했네요 가문 그래서 하 아보트를 아버지들 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서는 아보트를 가문 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가문의 샤레 장들이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트 나데 부 이트 나데 부 하였구요 그리고 왜 샤레 이스라엘 체계인입니다 이트 refused 이스라엘 체계인 2스푸베드 로아드 스테프 클럽 셉트라이프 떡이나 hadsan 쪽 속 이스라엘의 족속의 지도자들 1천들과 1백들 천부장과 백부장들 백부장들이 기꺼이 드렸다 라는 거고요. 또 우레 샤레 그리고 또 샤레 어떤 샤레냐면은 멜레, 멜레헤헤하, 멜레하 왕의 멜레헤헤는 멜레하, 멜레하는 작업, 직업이죠. 그래서 왕의 업무관리자라고 했네요. 왕의 일을 위한 지도자 또는 관리자 그래서 사례복수형 사례 복수형이죠. 사례는 오피셜 대장도 되지만 룰러, 통치자, 프린스도 되지만 왕의 업무는 관리들이 하니까 그래서 멜레헤헤하, 멜레하의 샤레들은 왕의 관리들도 다같이 자원해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번 왕의 업무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들은 드렸습니다. 라아보다트 라아보다트 베이트하엘로힘 위하여 라 위하여 아보다트 아보다는 작업일 서비스를 위하여 베이트하엘로힘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냐면 자하브 기카림 하메셋 알라핀 검을 금 달란트를 금 기카림은 달란트 기카르는 달란트 달란트 달란트를 드렸냐면 하메셋 매셋 5 알라핀은 1000 5,000 달란트 그리고 아다레 혼임 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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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 리뽀 oops 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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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l 리뽀 값 잘못 있네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통치하지는 않았는데 그 단위를 페르시아 단위로 썼네요. 그래서 검일만 달릭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검일만 달릭의 성경에도 달릭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릭이 아다레 혼이고요. 그래서 복수형은 아다레 혼임 다릭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래서 검 5천 달란트와 일만 다릭을 했고요. 그리고 웨헤 셰프 기카림 아쉬렛 아쉬렛 알라핌 에쉬렛 알라핌은 일만 10,000 이니까 일만이죠. 일만 기카림 달란트에 셰프를 두었습니다. 계속해 셰프는 은이죠. 은이나 머니 실버나 머니를 드렸고요. 그리고 운 운 호셋 호셋 운네호셋 운네호셋 리포 리포는 일만 일만 브론즈 그리고 아 리포 우 쉐모나 쉐모나트 알라핌 리포 일만 하고 8,000 쉐모나트 알라핌 알라핌 타오현드 에 기카림 기카림 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네오셋 를 드렸고요. 네오셋 그리고 동을 드렸죠. 우 바레제 바레제 메아 엘레프 기카림 철 철 은 얼마냐면 메아 엘레프 헌드레드 다우젓 다우젓 그래서 메아 엘레프 는 메아 는 헌드레드 고 엘레프 는 다우젓 그래서 10만 10만 의 철 을 드렸네요. 철 은 은 은 5,000 수동형, 리파일형의 분사형이니까 이 분사형에서 발견되어진 이토 그들에게 찾아진 아바님, 아바님 돌인데 아바님 돌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바님은 에벤, 에벤은 스톤, 에벤의 셀 에벤의 복수형 아바님들을 이토 그들이 드렸습니다. 발견되어진 것들을 나태누, 나태누 그들이 드렸습니다. 나탄에 우가 붙어서 복수형 나태누, 레오차르, 웨이트, 아도나이, 레어디에 오차르는 창고, 트레저르, 스토어, 스토어하우스 그래서 성전의 창고를 오차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차르베이타로나이 성전 창고에 넣었습니다. 알 어디에? 누구에게? 예희엘의 뜻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희엘의 손에 무엇을 드렸느냐? 보석을 드렸습니다. 에벤을 드렸고요. 창고에 다 드렸고요. 그리고 구절, 바이쉬메후는 바이하고, 스트롱, 샤마가 보이죠. 샤마에 우가 붙었죠. 3인칭 복수형 그래서 리조이스, 비그래드, 샤마, 샤마, 샤마후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아, 백성들이 알 어디에 대하여? 히트나테밤, 나대밤, 나대밤은 나대밤의 인사이트, 자원에서 드림이 있죠. 자원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히트나테밤에 대한 알 히트나테밤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자원에서 드릴 때는 기쁘게 드리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법으로 얼마씩 내라고 하지는 전혀 않았다는 말이죠. 알아서 각자가 알아서 그래서 기, 기는 because, 베레브, 샤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샤렘은 충성, rast payway, pers, ries. 평اؤ파, 그 conce Teil. 온전한 마음으로 whole heart peacechurch 온전한 마음으로 들 때 평안하게 드리던 말이죠. 기 벨레브 샬렘 히트나대부 나다부는 아까 자원에서 자원에서 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나오네요 히트나대부 자원에서 얼마씩 우리 냅시다 가 아니라 얼마씩 냅시다가 아니라 자 함께 드립시다 샬렘 샬렘 벨레브 샬렘 히트나대부 라도나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감 다비드 하멜레크 다위당도 샤마 샤마 샤메하 게돌라 대단히 게돌라는 엄청나게 가돌 위대하게 샤메하 기쁨으로 샤마 했습니다 샤마는 기뻐하다 그가 기뻐했습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드린 것에 대해서 얼마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샤마 샤마 시메하 깨돌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오오오오 샤마 지메ата 하나님 Behlesh